조금 있다가 코로나 검사도 한 번 또 해봐야 되고 혹시 몰라 요새 양성 나간거에요? 요즘엔 양성 나가면 그냥 양 먹고 끝이야 오케이 아! 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는 맨날 나한테 일찍 갖다 달라고 그래 쑤아! 쑤아! 티비! 닉툰기 쑤아는 어저께 쑤지랑 따로 잤어요 밤새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없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요즘에 약간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뚜마곤 지금 밤새 열 재고 또 관리해주고 뻗었구요 지금 밤새 이제 약 먹고 해열제 먹고 열 재고 또 이런식으로 뚜마야 괜찮니? 오늘이 그래도 토요일이거든요 주말 다행이긴 해요 평일이었으면 학교를 못 갔을 것 같은데 어저께 완전 목소리 장난 아니었던데 지금은 좀 어때? 응? 아빠 해봐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괜찮네 열 재고자 지금 9시 반이거든? 소아야? 조금 더 잘래? 아니면 안 잘래 조금 더 자 응? 뚜지 9시 반인데 뚜지 얼마 쓰면 안되는데 그래서 따로잤거든요 뚜지야 왜 늦게 잤어? 응? 영화번호 네가 늦게 잘하고 했어? 네가 늦게 잘하고 했어? 응 응 네가 영화보다 늦게 자른거지 근데 지금 일어나야돼 무슨 영화 봤어 원래? 빨간머리 백설공주 빨간머리 백설공주 빨간머리 백설공주? 정말 재미없겠다 아니야 재밌어? 네 뚜아는 죽 먹어야 되는데 목 아파져 나는? 우리 밥 먹자 나도 죽 너 안 아프잖아 나 죽 좋아한단 말야 응? 나 죽 좋아한단 말야 무슨 죽 좋아해? 전복죽 비싼 것만 좋아하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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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밥 먹자 응 야채도 우리는 안 아파서 그런게 내 야채도 어? 뚜아다 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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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고 왔죠? 응 뚜지한테 옮을까봐? 응 착하네 너 뭐야 어? 마스크 두개 쓴거야? 왜? 어? 쓰냐 안 옮기려고? 응 원래는 붙어있으면 안되는데 쌍둥이라서 떨어져 있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보자고 왔는데 뚜지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괜찮니? 아까보다 살짝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소아야? 너가 만져봐 그렇지 않아? 전복죽에 전복 두 마리를 추가해가지고 18,000원입니다 한 그릇에 전복이 이렇게 많이 들었나? 응? 맛있어요? 응 이거 먹고 또 먹을거야 정말? 여기 또 있으니까 우리 뚜아 감기 진짜 오랜만에 걸린다 그치? 좀 이따 코로나 검사도 한번 또 해봐야 되고 어디 이렇게 양송 나오는데 양송 나오면 요는지에 양송이 나온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요즘에 양송 나오면 그냥 양목국 끝이었어 저 Oi 알 compañ이가 multiplic지 쟤는 맨날 나한테 이 규칙 갖다 달라고 해요 응 엄마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자지 않을까? 어저께 밤새 bar 화가 사題 잠을 못잤대 울고불고 막 울고 아프다 그러고 원래 해열제 먹으면 2시간마다 먹여야 되거든? 밤, 새벽에도 깨서 2시간마다 먹이고 어제보다 상태 괜찮아졌지? 봐봐 그치? 어제 밤에 잠이 아니었는데 엄마는 오늘 좀 쉬라고 하고 아빠가 저기 먹는 거랑 약 먹는 거랑 다 해줄 테니까 집에 약 먹으려면 30시간 정도 먹어야 돼 고으론 아니고 살짝 미열 있네? 이거는 이제 시간 됐으니까 약 먹어야 돼 마스크 떼고 떼봐 떼봐 말해봐 아 해봐 아 아 아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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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까까 까까 뭐 아파 안 아파 말할게 안 아파 안 아파? 뚜아야 나는 나는 바보다 바보다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근데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 코 많이 막혀 아직도? 네 어 이렇게 이것만 일단 먹어 쭉 그래서 혼자 먹을 줄 알지? 쓰지 않지 약 잘 먹어요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무슨 맛이야? 아 여기 여기 싹싹 여기 옆에까지 쭉 뚜아가 어 솔직히 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빨리 나갈 것 같거든요 네? 원래 보통 너네가 애기때부터 아픈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2-3일 정도 뚜아가 알아 아퍼 그 다음에 얘가 나 나을 때 쯤에 너가 얼마 그래서 너가 아파 이게 애기때부터 항상 정해진 우리 애 아픔 국물이 였거든? 근데 요 한 1년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감기가 안 걸렸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뚜아가 뚜아뚜지가 놀이터를 많이 다니고 어저께는 막 현장체험학습도 갔다고 막 바글바글해 놀다 보니까 또 다시 얘네가 이제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고 면역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특히 뚜아 뭘 잘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 뚜아 그러거든요? 수아 지금 먹고 싶은 거 물어보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 아이스크림은 안 되고 너가 정 진짜 먹고 싶은 거 딱 두 가지만 말해주면 뚜아뚜이랑 내가 나가서 구해올게 탕후루를 더 먹고 싶어? 찐옥수수를 더 먹고 싶어? 찐옥수수를 더 먹고 싶어? 옥수수수를 더 먹고 싶어? 거짓아 찐감자? 무조건 찐 거만 있으면 돼? 찐 음식맨이야 오케이 넌 몸조리 좀 잘하고 있어 알겠지? 자 하이 여러분들 그 지금은 저희는 뚜아가 아파서 먹을 거를 사러 나왔습니다 뚜아가 저 혼자 나왔습니다 저 혼자 나왔습니다 밑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뚜아가 찐옥수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찐옥수수를 사러 나왔고 찐옥수수가 시장에서 팔 거 같으니까 아니 누구 뭐야 누가 그렇게 키가 작으래요? 어? 귀엽다 안돼! 큰일 났다 우산 안 가는데 난리 났다 뚜아가 좋아하는 젤리가 어? 뚜아는 요런 걸 좋아할 거 같거든요? 뭐 망고젤리?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형? 아니 젤리가 진짜 망고로 만들었나? 이거 진짜 망고야 진짜 망고야? 그래? 어 그래? 아 말린 망고인가? 젤리가 아닌가 이거? 아 이거 수아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이거 내가 먹으려고 해도 빨리 빼서 아 건조 망고구나 하죠 이거 하죠 빨리 나을 수만 있다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거 사주자 어머 이거 뭐야? 털피 뭐야 자 우리 수아가 좋아하는 달고나도 좀 사다주자 이거 사장님 이거 두 개 주실래요? 달고나? 네 수아가 달고나 좋아해? 오케이 3,000원을 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조심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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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 여기다 넣으면 안 깨질 것 같은데 아 내가 이렇게 줄게 아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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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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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와 이리 손을 못 잡잖아 아니요 왜? 왜 들고 가야 돼요 그렇게? 네? 여기다 넣어 그냥 그걸 왜 들고 가는 거죠? 네? 수아가 제일 먹고 싶다던 하얀 옥수수 좀 주세요 이거 옥수수입니다 네 이제 찐옥수수 수아가 제일 옥수수 두 개 들어봐요? 이거 옥수수 몇 개 사? 뜨지도 먹을 거야? 응 다 샀다 옥수수 그다음에 또 뭐 사요 이제? 냄새 좋아 어?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아니 찐 음식이 없어요 이제? 응 네 없어요 가면 돼요 이제 가면 돼요? 네 사실 우리 좌두도 샀고 네 좌두랑 꼬박잎밥이랑 이렇게 샀거든요? 달고내도 샀고 달고나도 샀고 네 또아가 좋아할까? 우리가 또아를 위해서 좋아할까? 어? 우리 나갔다 온 사이에 열이 올랐다고? 37.7 헤열제 먹어야 되나?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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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아를 위해서 거기서 좀 먹을 거를 좀 많이 사왔거든? 짠 일단 달고나예요 이게 깨질 수도 있는데 또아 또지가 깨지면 안 된다고 손으로 이렇게 들고 왔어 시장에서부터 또아 줘야 된다고 자 자 일단 달고나에서는 찐 웃음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자 찐 웃음이 안 나왔대 오 이거 살짝 동요했어요 이거 또아가 엄청 좋아할 거라고 쓰지가 그랬거든요 포켓몬 키링 뜯어보자 오 이거 좀 동요하는데요? 뜯은 포켓몬 키링 어 그래 한번 뜯어보자 뭐가 나올지 오오 뭐 나왔어? 오오 이브이 이브이랑 그거 뭐야 파일이? 어 이브이가 달리기 내가 또 파일이 핫소스빵도 제일 맛있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할 때 파일이 나왔대? 그렇구나 자 이브이 빵은 어디 빵 빵 고로케랑 그다음에 같이 빵 어 더 심각해졌어 빵이라고 하니까 이거 안 좋아 이거 진짜 맛있네 옛날에 사라졌어 이거 빵 아 저거 심각한 표정 이거 어떡하지 마지막은 뜨지가 좋아 심미소가 나오나 봅시다 옥슈슈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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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한 것만 골라 와우 옥수수 좋아해? 응 옥수수 진짜 좋아하지 아직 따뜻해 하나에 2,500원이야 아 뜨거워 비싼건가? 싼건가 37.7이 나왔었구나 아까 자 봐봐 어 귀가 봐 37.4 어 내려왔다 응 응 응 응 요즘에 코로나 검사할 때 울잖아? 요즘엔 진짜 두 살짐도 안 울어 응 코로나가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응 응 PCR 검사도 아닌데 뭐 살짝만 할게 됐다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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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안 한다니까 내가 어제 세게 하는거 한 번이라도 봤어? 응 혼나네? 맨날 살살했지? 여기 입구만 넣는다고 입구만 하나 둘 셋 넷 손으로 손으로 번호가 아닐 것 같아 아빠가 그거 어떻게 알아? 나는 다 알지 봐봐 뭐 약제사야? 약제사가 뭔데? 약제사 약제사는 단어는 또 어디서 배웠지? 영어 자 5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또 하나는 음성입니다 최종적으로 음성이고요 음성이고 이제 지금 콧물만 미열하고 콧물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뚜디랑은 떨어져서 잘게요 우리하고 알겠죠? 내일 만나요 내일 꼭 잘 나요 근데 또 하나는 목소리만 콧소리 이것만 빼놓으면 증상은 없어요 잘 놀고 잘 먹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이제 금방 날 거예요 네 애가 열대는 거에 꽂혀가지고 하루종일 이렇게 셀프로 재고 있어요 37.4 그만 재면 안 돼 점점 더 빨리 자라 37.6 그만 재 그만 재 37.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